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할게요. 어우 나 오늘 처음 월드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나? 설마 한 코스 한 코스를 다 묶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코인이 없는 걸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ago 어딜 가든 똑같은 건가 월드 구파 성처럼 아이고 다른데 가보죠 이거는 얼음이고 떨어지는 거 은표 이건 P 스위치인가? 순서대로 가보자 뭐야 뭐야 더 어려워졌잖아 뭐야 계속 이런 식인 거야? 이러면 맨 마지막에 제일 편하지 아우 안 맞았다 나이스 뭐야 아니 뭐 야 이런 맨 마지막 걸로 한 번에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순차적이야 이게 아니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맨 마지막 거 들어갈 거야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뭐였죠? 음표 블럭 거길로 나오겠지 아 나 괜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맵을 다 보여드리는구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안 돼 잠사다 죽겠다 그래 처음부터 그냥 일로 들어왔었으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나는 굳이 모든 맵을 다 돌아왔어 물론 그 어 잠깐만 안 죽었네 첫 번째를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리오 신령 늘릴 수 있을까요? 그쵸 도움은 되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처음부터 이게 맨 첫 번째 걸 타놓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할 거예요 이게 자꾸 층이 바뀌니까 튕겨날 수가 있어 요럴때 요럴때 방향 바뀔 때 조심해야 돼 일단 맨 위로 올라가고요 맨 첫 번째 거 이런 거는 이제 끝 쪽으로 아 제발 제발 같이 가 제발 빨리 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이런 강제로 기다려야만 갈 수 있는 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답답해 빨리 빨리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죽지 말자 낑겨 죽을 줄은 몰랐다 진짜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가주고 뒤쪽으로 가주고 뒤쪽으로 가주고 구파야 너무 매서워 어떡하니 잠깐만 이제 설마 같이 갔어야 했던 건가 오 잠깐만 바닥이 있잖아 게임이 끝났는데 과연 내가 구파를 뚫을 수 있을까 계속 이거 왔다갔다 하는구나 저거 잘하면 저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점프해주면 넘어가면 돼 빨리 가고 싶은데 잠시 후 잘 안 해도 안 돼 빨리 가고 싶은데 잘 안 해도 안 돼 빨리 가고 싶은데 잘 안 해도 안 돼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럴 때 그냥 안 됐는데도 흑 캣 캣 캣 코인이 다섯 개나 있네요 다섯 개 야 뭐야 길이 있었어? 길이 있었나요? 나 왜 못 봤지? 어? 뭐야 피스위치가 저 위에 숨겨져 있나? 폭탄? 내놔 길이 없어 어허 여기 있군 폭탄 와 이거 엄청 오래 걸리겠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거 아 오지마 망했다 저 뚜껑을 쳐야 되나?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난 이미 버섯을 날려버렸네 잠깐만 여기는 그냥 버섯만 먹는 곳이잖아 아 얘네 다 죽이고 올라왔어야겠네 아 얘네 엄청 던져대는구나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들어가지나? 한 칸짜리들은 안 들어가지는데? 뭐야 이거 알겠어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피스위치를 밟도록 하죠 밀어 글쎄 여길로 간다 어우 야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왜이래 진짜 와 이거 순서가 엄청 중요하겠는데 아 야 좀 빨리 좀 가라 좀 더럽게 느리네 곤란한데요 이건 야야야야야 너 일로 오면 안 돼 일로 가면은 그냥 처음 부분 거기죠? 그냥 굳이 뚫을 필요 있나 이거? 설마 열쇠 있나 저기에? 기억이 안 나네 열쇠가 아니라 코인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돼 이거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돼 이거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돼 이거 아 코인 있네 코인 먹었어요 방금 아 오지마 좀 법사야 뚫어줬 이거 설마 법사가 다 뚫어줄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거? 한칸만 뚫으면 되긴 하죠 사실 아 저 유령 엄청 신경쓰이네 저거 살려앗 오케이 거의 된거같애 얘는 역을 밟으면서 코인 하나 있지 그렇지 최 최 최 잠깐만 잠깐만 나 죽기 싫어 제발 끝났어요 잠깐만 여기서 설마 두더지 나오면서 나 죽는건 아니겠지 나오기 전에 빨리 아 어째이 막혀있구나 그릇 감상 아 어째이.. 네 아 어째이 아 어째이 나 이거 안 해봤나 자비가 없어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야 오예야 오예야 야 요건 조금 위험하다 잠깐만 이거 진짜 탓 이거야말로 탓인가 죽어요 아 예야 게임 안 끝나? 아 뭐야 뭐야 괜찮아요 중간 세이브 있으니까 뭐야 아하 이제 두 개를 던져대는 때가 왔구나 아하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안돼 어떻게 했더라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아 너무 가까웠어 아 아닌가 이게 설마 높이가 설마 높이가 그냥 하나 밟고 그 상태에서 셜점프를 해도 올라갈 높이는 아니겠지 그래 아닐거야 지금 제가 하려는 방법들을 해야겠지 아 되네? 아 장난해 장난해 잠깐만 스프링 점프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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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으로 저거 가로 스프링에 튕기고 가라는거야? 이거 튕기면 잘하면 밟히긴 하겠다 아악! 대박 이건 뭐지? 군바 하나로 어떻게 올라가? 어? 설마 군바를 위로 던진 다음에 그 위쪽에서 밟으라는거야? 아아 됐어 말도 안해 아이고 와 근데 군바 이게 한 번에 되네 이제 좀 끝내자 제발 그만하자 이제 할거 다 한거 같은데 아 같은데 그만하자 좀 그렇지 깼어 와아 이걸 깨네 스피드 런 어 월드 버전이냐? 어 월드 버전이냐? 보통 스피드로는 류슘마가 많은데 월드 버전이라니 거북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좋은데? 아우 이게 웬만하면 위쪽으로 가야겠는데 가능한한 위쪽으로 좀 가줘야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데? 어우 야 야 운 좋았다 대박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네요 아 근데 마지막은 되게 운이 좋았네 진짜 특히 마지막 거북이가 점프하면서 동시에 밟혀준게 그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이전 것들은 그냥 달리며 밟히는 건 맞았는데 와우 아 아 잠깐만 길이 없잖아 뭐야 바닥이 있었잖아 아 이거 두개 다 깨면은 저거 못 올라가요 하나만 깨야돼 잠깐만 이거 올라가 지냐? 어 올라가 지네 딱 보니까 느낌이 이거 계속 살려야 될 것 같죠 이 버섯 상태를 어쩐 때 버섯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죽인 주네요 근데 저걸 먹으려면 어쨌든 버섯을 유지를 한 상태여야 돼 아우 야 왜이래 파워는 발판 야 이건 뭐지? 피스위치라는 소리겠죠? 이게 당연히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되게 잘 왔어 잘 왔는데 안전지대가 없구만 아 제발 아우 망했다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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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좋았어 잠깐만 뭐지?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려가 또 끝났네 어 나이스 오우 오우 야 이거는 바로 가봤자 죽을 것 같긴 하고 앞쪽에서 스핀점프? 오케이 아무것도 없네 아야 아니 거기가 막혀 있다니 바로 넘어가주고 올라와 야 이걸 넘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밑으로 가요 야야 아 돌이 내려가는구나 맞네 돌이 내려갈 생각을 깜빡했구만 야 아 아 제발 다시 와줘 떨거 떨거 오케이 벗어 젠 멍멍이가 있군요 이쪽으로 얼굴 내밀지 마라 이쪽으로 아 야 나 진짜 제발 제발 튕겨주길 바랬다 굳이 멍멍이를 안 밟아도 되긴 했네요 방금은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물론 튀어나온 걸 밟긴 했지만 뭐가 나오냐 어휴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게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해모에 맞아 죽겠는데 사실 근데 아 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거 떨어지면서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나올텐데 이야 나와 안 나온다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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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얘는 다시 못 올라온다 여길론 아 위에 길이 따로 있구만 어 가시 뚜껑 좋고요 근데 이거 충분히 가죠 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얘네가 나오기 전에 제발 이거는 어디로 떨어져야 되지 그냥 떨어져야 되나 아 아 아 아 안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일단 떨어져야 될 것 같아 거북이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 거북이를 야 유령 좀 다 죽어 신경 쓰이니까 다 잡아요 올려 뭔가 콩나물 같은 게 나왔나 그랬겠지 아 없어도 돼요 저거 어차피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저기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생겼었나 잠깐만 이거 피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가시 뚜껑이 없으면 이거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 요거는 다시 가시 뚜껑으로 요걸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제발 얘야 좀 비켜봐 나 뚫어야 된다고 그래 아 아 아 왜 점프가 안 됐지 좋아요 아우 아우 이게 안 뚫리네 간다 일단 가 아 아 내 가시 뚜껑 어떡하죠 아 아 아 이 가시 뚜껑만 있어서도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건데 이거 그냥 아니 어떻게 뚫고 가 더 거지가시 만들어 더 거지가시 됐어 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저게 뭐야? 아 좀! 안 돼가! 보이지가 않네 또... 아아! 끝났네? 나이스! 가시 뚜껑만 제가 유지했었어도 이거 진짜 바로 깼는데... 아... 그렇게פ 나이스! 어... 어... 이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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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